와, 첫 뵈러 왔다가 홍반장과 혜진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현이는요, 일단 자유분방한 부모님 속에 자라서 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원래는 아나운서였다가요 되게 순수하고 먹을 거 좋아하고 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땡, 조용히 해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 뭐... 일... 일 열심히 해요 일 되게 열심히 해요 챙긴다고 챙기려고 노력... 많이 챙기는데 또 만들면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괜찮죠? 바쁜 코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갯말 차차차요 아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 어, 이거 냈고 어... 어... 아... 뭐...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뭐였죠? 갯말 차차차의 매력을 노래로 표현한다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갯말 차차차 갯말 차차차 갯말 차차차 노래? 갯말 차차차 갯말 차차차 갯말 차차차 갯말 차차차 잠깐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대화해요 잠시만요 공... 공... 공 반장 공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카메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카메라는 내가 표현은 많이 하지 않지만 어... 다음 질문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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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